달라요, 달라. 아, 이거 완전 래시다리야. 엄마, 완전히 무슨 맛입니까? 기분 좋다. 단맛을... 맛있는데. 아직 괜찮습니다. 갈 길이 뭡니다, 갈 길이 뭡니다. 아, 이거 맛있다. 맛있어요. 근데 괜히 제가 만든 게 아닌데 기분 좋아해요, 되게. 되게 좋아하시니까. 그리고 뭐 김치야 뭐 또. 아, 냄새가 없다. 네. 신김치인가 보다. 어제에 담으셨다고. 어제에 담으셨다고. 어제에 담으셨다고. 신김치야. 단식에 대해서 전혀 조회가 없는 것 같아요. 누가 봐도 이런 파전이 너무 안 된 건데. 시원하게 됐다, 김치가. 오, 통째로. 엄마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. 뭐죠? 고추장 보는 거. 고추장 보는 거. 고추장 보는 거. 고추장 봐. 고추장 먹어. 고추장 먹어. 지금 공개하네요. 지금 벌써요? 아 전복이구나. 형 전복 전복. 오마이. 전복 작아지? 오마이. 한 마리. 오이. 이렇게 멍쩘다. 박수 치자. 형. 형. 형 이게 끝. 힙합. 저 국물에다가. 힙합. 여기 이렇게 다 맛있어요. 나물 잘 드세요 나물? 이거 대박이에요. 저거 오는 거 아니야? 나물 잘 안 좋아했었는데. 맛있어요. 왔다 나왔다. 나왔다 비신. 이거보다 더 세다고요? 각오하세요. 비벼진다 입에서. 비벼진다 입에서.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.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.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. 비벼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.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. 아까 같이 갔었어야 해요. 발로만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. 어떠세요? 기분이랑 결혼하고 싶은데. 갑자기. 생각이 나네요. 뭐가. 뭐가. 술생각. 이게 안 준대. 여기서 최고 안주는 어떤 건가요? 전체 종부는. 가장 우위인 거는. 맨 처음에. 고추장찌개. 토마토랑 첫 끼. 그 찌개가. 최고예요. 형. 그럼 내가 이걸로 스파게티 해줄까? 이걸로. 할 수 있다니까? 조리면 돼. 저. 우리 캐릭터를 만들고 있어요. 야매언즈오인이라고. 모든 음식을 정식으로 쪼건 안 하고. 그럼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걸로. 이 구멍을. 조면만 있으면 돼. 파우타만 있으면 돼. 제가 그럼 해드릴게요. 미트볼 스파게티를. 이거 할 줄 알아? 네. 정통.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각자 움직입시다. 네. 이걸로. 형 맛있게 해줄게요. 다 라면 냄비야. 내가 한 번에 삶아서. 일반적으로 고기를 갖다가. 볶을 때 마늘 좀 넣고 볶고. 그다음에 양채 넣고 볶고. 소스를 이렇게 녹아서 은근하게 이렇게 끓여야 되는데. 오래 걸리라. 네. 이거 가지고 대인 이렇게 이거 끓이려고 끓어. 저러나. 면 삶으려고. 건져내야지 사실.